그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. 다른 거? 아, 뜨거, 뜨거. 큰데은 홍합? 그리고 해적이 있는 어느덧이 뱀쩡 뱀 여러가지 색깔을 말해 빰빰빰빰 머물러줘 빰빰빰 지금 난 이대로 할성달성 비눗방울 같은 이 마음들아 머물러줘 아 힘들어 아 백만년 묵은 때 다 뱀겨났네 백만년? 옛날엔 자주 했죠 할 사람들도 많고 뭐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왜? 그땐 뱀질뱀질한 집이 정말 꼴 뱀기 싫었거든요 누워요 허리 좀 펴요 난 됐어 왜? 쭉 펴면 혀 펴는데 누워요 됐다고 왜요? 내가 이래봐도 남잔데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저... 아니 누가 여기 누워 그랬어 누우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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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지금 조용히 감사합니다.